안녕하세요 악취러스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도커를 사용하기 위한 도커에서 gpu 를 쓰기 위한 엔비디아 드라이버 설치 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두 편 내지 세 편으로 나눠서 영상이 나갈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베이직 그 컨셉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배경화면을 바꿨 는데요 이 사진은 그 2017년에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이구요 캄보디아 앙코라트 유족군 중에 바이온 사원 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캄보디아가 어 전성기 시절에 이제 이게 아마 자야바르만 인가 그 왕이 이제 만든 사면불탑 이에요 사면불탑 인데 그러니까 4개의 면에 모두 이제 조각이 되어 있구요 이런 이제 사면불탑이 72개인가 가 있는 이 사원인데 상당히 이제 가보면 신비롭습니다 어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게 추천드리구요 어 어 그 이 엔비디아 드라이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좀 정리를 해놨어요 제 블로그에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어 그림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링크는 제가 이제 설명란에 달아 드릴 거고 어 어 일단은 그냥 간단한 영어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어 이걸 또 다시 번역하려니까 음 좀 일을 두 번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그냥 그대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한번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또 읽어 보시면 될 거 같고 다른 이제 많은 블로그나 이제 엔비디아 오피셜 사이트들을 참고를 했으니까 어 그 링크 들은 제가 이 블로그 안에 다 달아 놨거든요 같이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환경은 이제 우분투 리눅스 우분투 환경에 이제 지피우 머신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구요 그 엔비디아 드라이버 그리고 쿠다 툴킷 그리고 쿠 dnn 라이브러리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실행 커맨드로는 이제 엔비디아 smi mbcc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 상당히 좀 헷갈렸어요 많이 헷갈렸고 오랫동안 그리고 이번 이제 내용 준비하면서 또 새로 알게 된 사실도 많고 해가지고 예 충분 준비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첫번째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베이지 컨셉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블로그 내용 자체도 네 같이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퀘스 차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일부러 줄어놨는데 네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첫번째 퀘스 차는 이제 엔비디아 드라이버랑 쿠다랑 쿠 dnn 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뭐 어떻게 인지 하나 이런 이제 내용인데 어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 smi 라는 커맨드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쳐볼게요 엔비디아 smi 이렇게 치게 되면 네 이렇게 내용이 뜨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이 뜨면 이런 뭐 친숙하실 거에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드라이버 버전을 알 수 있고요 드라이버 버전이 이제 450번 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세부 버전은 119 라는 걸 정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쿠다 버전 이라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쿠다 드라이버 버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다 드라이버 버전이 11.0 이라고 이제 나와 있구요 그 밑에 이제 보면 GPU 정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데스크탑에는 서버가 아니라서 지금 한개밖에 GPU가 없는데 지금 뭐 GPU 살려고 해도 못 사죠 비트코인 너무 올라가 가지고 지포스 gtx 1660 슈퍼 이제 구요 1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GPU 뭐 볼라틸 유틸리제이션 11%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온도는 52도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높았네요 어 GPU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2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이런 이제 GPU 정보가 여러 줄이 뜨겠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이제 nvcc 커맨드가 있는데 nvcc 버전 이렇게 쳐보시면 nvcc 버전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nvcc 한 결과로 어 뭘 할 수 있냐면 이 릴리즈 버전 여기도 이제 여전히 역시 이제 버전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11.3 이라는게 이제 소위 말하는 CUDA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엔비디아 smi 버전에 나온 거랑 CUDA 버전 뭐가 다르냐 어 바로 다음 질문에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어 이 여기 nvcc 의 결과로 나온 CUDA 버전이 CUDA 런타임 버전이 되겠습니다 런타임 버전이고 아까 nvd smi 한 결과는 CUDA 드라이버 버전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이제 다른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가치가 정확히 같을 수도 있는데 같지 않을 수도 있구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 있는 뭐 CAT 이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네 복사를 한번 써 네 없다고 나왔죠 노 서치 파일 라고 나왔는데 이 CUDNN 언더바 버전 닿 H 라는 이제 이 헤더 파일이 없기 때문에 노 파일 노 서치 파일 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CUDNN 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CUDNN 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 드라이버는 엔비디아 simi 명령으로 이제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고 CUDA 툴킷은 CUDA 툴킷을 설치하면 CUDA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은 말이긴 한데 CUDA 툴킷은 이제 말 그대로 툴킷이고 엄밀한 말은 이제 CUDA 라고 하는 게 맞겠죠 CUDA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CUDA 툴킷이 설치되어 있다는 건 MVCC 버전이 통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CUDNN 언더바 버전 닿 H 가 있다는 말은 CUDNN이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정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엔비디아 드라이버 이제 당연히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구요 CUDA는 뭐에 줄임말이냐면 컴퓨트 유노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의 앞글자를 따온 CUDA가 되겠고 말 그대로 이 패러렐 컴퓨팅 엔비디아 아키텍처의 패러렐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엔비디아 아키텍처라는 게 결국 GPU 아키텍처를 말하는 거니까 결국 GPU를 위한 패러렐 컴퓨팅을 지원하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UDNN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있는 DNN 앞에 있는 CU와 뒤에 있는 DNN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있는 CU는 이제 CUDA를 말하는 거고 DNN은 이제 딥 뉴런 네트워크이니까 딥러닝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CUDA를 활용해서 CUDA를 활용한다면 결국 GPU를 활용해서 딥러닝 연산을 딥러닝을 하기 위한 연산을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CUDN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딥러닝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GPU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CPU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UDA는 사용하는 거고 소위 이제 뭐 텐서플로나 카페나 파이토치 같은 이제 프레임워크들은 CUDA는 이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고 내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빌드를 따로 해야 되는데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CUDA는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이토치나 텐서플로 설치하면 CUDA는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소스 빌드 하지 않는 이상 패키지로 받는 경우에는 CUDA는 따로 이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엔비디아 SMI하고 MBCC 했을 때 둘 다 CUDA 버전이 나오는데 뭐가 다른가요 하는 부분인데 어 하나는 이제 CUDA 드라이버 라이브러리라고 부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CUDA 런타임 라이브러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 둘 다 CUDA긴 한데 하나는 드라이버 라이브러리고 다른 하나는 CUDA 런타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CUDA 드라이버 라이브러리는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설치됐을 때 같이 설치가 되는 애고요 얘는 이제 로우 레벨 CUDA 프로그래밍을 지원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UDA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익숙한 파일이 libcuda.so라는 파일이고 그 헤더 파일은 cuda.h라는 파일인데 이렇게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UDA.h를 한번 찾아보면 쭉 나오죠 그래서 네 이런 이제 CUDA.h 볼 수 있고 두번째 이제 libcuda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라이브러리 CUDA라는 말이겠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i386, 리눅스, GNU, libcuda.so 이렇게 나오면 이제 네 이게 이제 CUDA 드라이버 라이브러리가 있다는 얘기고 아까 보셨던 엔비디아 SMI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CUDA 버전 있죠 여기 나오는 이 CUDA 버전이 바로 이 CUDA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번째 CUDA 런타임 라이브러리 뭐냐면 이거는 이제 CUDA 툴킷이 설치됐을 때 같이 설치되는 CUDA 런타임 라이브러리들인데 얘는 이제 하이레벨 CUDA 프로그래밍을 지원해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파일이 libcuda.rt 라이브러리 CUDA 런타임이 되겠죠 그리고 헤더 파일은 CUDA 언더스코어 런타임.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UDA 런타임.h를 이제 찾아보면 네 여기 이제 CUDA 런타임.h가 있는데 이 경로를 이제 보면은 usr 로칼 CUDA 11.3 네 이게 이제 바로 CUDA 툴킷에 툴킷 설치된 이제 경로가 되겠고요 11.3 버전이란 걸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libcuda rt 얘를 이제 또 한번 찾아보면은 어디 있는지 네 여기 보시면 이런 파일들 여기서 이제 11.3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 11.0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mvcc 버전을 실행해 보시면 아까 했죠 아까 했는데 mvcc가 이제 CUDA 컴파일러 드라이브라고 이제 나오고 그리고 릴리즈가 11.3 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1.3 정확히는 11.3.58이 되겠네요 얘가 이제 바로 CUDA 런타임 라이브러리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차이점은 어 둘 다 이제 이 아까 제가 이제 이 블로그에서 참고했는데 이 블로그 저자가 한 얘기는 뭐냐면 둘 다 거의 동일한 펑셔널러티를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자기는 CUDA 런타임 API CUDA 런타임 라이브러리로 충분한 것 같다 CUDA 드라이브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뭔가를 한 거를 아직 보도 못했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CUDA 드라이브 라이브러리가 좀 더 로우 레벨이니까 당연히 이제 사용하기 더 힘들겠죠 그리고 동일한 펑션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굳이 CUDA 드라이브 라이브러리를 쓸 필요 없이 CUDA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코딩하면 되니까 CUDA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충분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UDA 런타임 라이브러리 버전은 NVCC 버전으로 확인할 수 있고 CUDA 드라이브 라이브러리 버전은 NVIDIA SMI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UDA 툴킷과 NVCC가 뭐냐라고 했을 때 CUDA 툴킷은 말 그대로 CUDA를 뭔가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툴킷들 툴킷의 툴킷 키트라는 말이 이제 세트라는 거니까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CUDA 프로그램 컴파일러 그리고 IDE 디버거 그리고 이제 다른 뭐 CUDA 프로그램을 위한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NVCC는 이제 어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CUDA 컴파일러 드라이버 입니다 이제 어 쉽게 말하면 이제 트랜슬레이터 라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컴파일러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뭐 GCC 컴파일러 하고 이제 유사하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 이게 네 번째 퀘스천이 마지막인가요 네 번째 퀘스천이 이제 마지막 퀘스천인데 네 번째 퀘스천이 여러 개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흔히 범하는 이제 오류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 자 첫 번째 파이토치 이제 전 주로 파이토치를 쓰니까 파이토치 라이브러리가 CUDA 툴킷 설치를 필요로 하는가 어 그렇진 않다 네 결론은 NO구요 이 파이토치가 CUDA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즉 CUDA DLL을 이제 사용함으로 인해서 CUDA 어떤 프로그래밍을 돌리기 위해서 아 파이토치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이제 관련된 CUDA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컴파일되어 있고 그래서 파이토치를 이제 콘다 인스톨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네 따로 이제 CUDA 툴킷을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좀 중요하죠 CUDA 툴킷 버전 아까 이제 봤을 때 11.3 그리고 엔비디아 드라이버 버전 450에 119였죠 아까 그 두 개가 관련이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관련이 있습니다 어 CUDA 툴킷을 설치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CUDA 툴킷을 설치할 때 CUDA 드라이버의 미니멈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드라이버의 미니멈 버전이 있어요 최소 사양 그게 이제 이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 표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CUDA 9.0 어 툴킷 9.0 같은 경우에는 384.81 보다 상위 버전의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설치되어 있는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384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384면 CUDA 9.1을 설치할 수 없어요 네 표에서 나오듯이 CUDA 9.1은 390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설치된 엔비디아 드라이버 384면 네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 이 뭐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한데 도커에 도커가 이제 GPU를 써 가지고 이제 연산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GPU GPU 수 뭐 이런 아규먼트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CUDA 툴킷을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설치는 호스트에 설치하는 걸 말하는 거에요 네 컨테이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호스트 로컬에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대답은 NO구요 단지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 컨테이너 런타임 즉 엔비디아 도커가 설치되어 설치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설치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은 음 약간 이제 좀 어 약간 좀 논란의 소재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 그 위에 질문이랑 비슷한데 도커에서 GPU를 쓰기 위해서 엔비디아 도커 런타임 꼭 깔아야 돼? 그러니까 엔비디아 컨테이너 런타임을 꼭 깔아야 돼? 이런 이제 질문인데 제가 실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은 깔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GPUs all 옵션이 이제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 컨테이너 런타임 런타임을 설치를 해야 되고 엔비디아 컨테이너 런타임 훅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 도커를 설치해야지 이제 설치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내린 결론은 엔비디아 드라이버만 있으면 안 되고 엔비디아 컨테이너 런타임도 있어야 된다 네 GPUs all 옵션 같은 걸 던지기 위해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음 SMI는 실행이 되는데 QDNN이나 아니면은 MBCC QDNN을 가지고 뭐 컴파일 한다거나 아니면 MBCC 커맨드가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뭐 파이토치가 됐든 아니면 엔비디아 쿠다 그 이미지가 됐든 이 중요한 게 이 데벨이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런타임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데벨인 애들이 있는데 런타임인 애들은 이제 말 그대로 네 QDNN과 QDNN이 없다라고 QDNN과 그리고 이제 MBCC 커맨드가 먹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벨 데벨이라는 네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컨테이너여야지 네 MBCC가 먹고 QDNN 컴파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베이직 컨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드라이버와 CUDA 툴킷을 제대로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그 개념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개념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크리스드 ack Twitch 낙 쉬롯 터itted cin 짬 트라 ap TT 해결 띵 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